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되면서 수성구는 물론 대구 전 지역에서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던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은 지난 9월 가을 2.4 시즌에도 비수기인 8월보다 상승세가 둔화돼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역의 심리 위축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 9월 5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두고 지정 이전 5주 동안 대구 전체는 0.63%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상승하다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0.3%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수성구는 지정 직전 5주간 1.24%의 변동률로 상승세가 높았지만 지정 이후 0.44%의 변동률로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